박소영 런닝슈 가능하다고 6차 말씀드렸습니다. 박소영 대단한데요. 박소영 선수 멕시코 치고 달리는 농구가 가능한 박소영 선수입니다. 이동국 선수가 수차례 맞붙었던 그 멕시코. 우리 그러면 제시가 막아줘야죠. 그렇죠. 이동국 선수야말로 멕시코 대표팀의 천적 아니겠습니까. 8분 남은 상황 박소영 선수가 들어옵니다. 별. 제시. 제시 리바운드. 제시. 와 말도 안 돼. 별. 제시. 제시 리바운드. 제시. 와 말도 안 돼. 제시. 와 말도 안 돼. 와. 또 제시야? 와. 지금 저보세요. 저 닭살 지금. 이제야 선수와 이동국 아빠가 깜짝 놀랐습니다. 제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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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.